아 진짜요? 일단 다 찍어 아 진짜요? 와 니키 우는 거 아니야? 니키 알겠죠? 저요 와 좋다 집념? 여기로? 와 나도 떨리는데 니키 우는 거 아니야 콜 포커스만 하시나봐 바로 바로 다닐 거 찍으러 갑시다 무슨 뜻이야? 아 아 아 뭐야? 아 빨리 이거 뭐야 와 이재 어 아 이 아 얘 어 이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